남측 유언 리션입니다. 국물, you guys can lead the way and we will be making a line 두 사람이 라인을 해서 지금 이제 아오킹 유언 리션으로 마치하겠습니다. 행진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여러분 이쪽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Look at that way. That's going to be the head of the line and then this is going to be the end of the line. People who have to stand on important line, please line up. Hello. 저희가 이제 South Korea UN 미션 오피스로 마치하겠습니다. We really march to the street 1st Avenue. Please line up behind our 풍물 group. 1st Avenue. 1st Avenue. 콩 mantra. 1st Avenue 2nd Avenue. 1st Avenue. 이건 내 차례 36. 이걸 해당 3rd Avenue. 1st Avenue. 4th Avenue. 5 cig cemetery. 이제 배帶다. 잘하헛 firmware. 앞으로 도 Simäter 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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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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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bathbedD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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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ffmans 여기인공이 있는 ataque inforgen과 신시reen하기가 없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을 사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세계에 대한 위험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의 사람을 위해 멈추기 위해, 많은 사람을 사회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더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가 바라보다는 것이다. 한국국의 포러서 강인들에 기념 드리스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그 문쟁이 부족할까. But I want to rephrase my question, what does the peace in Korea mean to you? 먼저, I want to see peace in general, but I also come from, like my ancestors come from places that have been divided by war or by imperialism. 아,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If there can be peace in Korea, that's hope for the rest of the world as well including, you know, places where my answers could go as well Thank you, thank you for participating for this event, thanks 저는 Union Sun학대학원에서 종교 간의 대화와 화학을 가리키면 좀 연결 수 있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Womondicals BMG, 정을가 나 이제 그래서 한국에서 조각골하고 Waibu 여성을 도와주는 단체를 제 엑소 프레지드하트였어요 남북 문제는 우리 모두의 정치적인 문제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 우리의 아이덴티티의 문제이고 오늘 리추얼, 폐회를 해달라고 해결해서 초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한반도의 평화가 내게 의미하는 반응?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치적, 경제적 질병에 치워주고 우리가 진짜 대쪽이 아니라 온전한 나라로, 온전한 사람으로 나라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내부에서 분열되고 우리도 나라가 통일되면서 우리도 내부에서 통일되면서 정말 너무 멋진 나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통일은 머스트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세대에 그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먼저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미국 군기지를 방문하고 지금 너무나도 불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어떤 염려되시는 반응? 너무 염려되시고 대통령이 참모를 잘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사실은 국관들이 제일 골대들이잖아요.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 법대가 금방 사법고시 광고, 세상 경험은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옛날에 잘한 공부실력으로 하면서 권력은 많아도 배우질 못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왕 된 경영이 됐으니까 옆에 좋은 참모들의 얘기를 많이 부르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쪽으로 공부는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영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리고 사모님도 좀 표를 차리시고 같이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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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한 한집이 다가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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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 이날에! 차! 한 번 넘고 가면서라도 보라고! korea is worth korea is worth korea is worth korea is worth korea is worthill korea is worth 이름이 어디서 오세요? 네, 내 이름은 Alicia 그리고 저는 Brooklyn, New York 그리고 제 이름은 Josephine 여러분! 왜 오늘? 오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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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med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UN, U.S, 그리고것도 동영어 오리 Aquí korea is one 조국은 하나다 조국은 하나다 조국은 하나다 조국은 하나다 다시 3번 한번hta 드리겠습니다 조국은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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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 고를 외치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 UN대표고 3구소 앞입니다. 자막에 Значит. 조국은 하나다. 조국은 하나다. 조국은 하나다. 조국은 하나다. 조국은 하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가 들어왔어요! 아 여기 여기도 좋아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이런 행사하는 소감이 어떠세요? 아이고 우리 미주동부들이 통대주나 유효과를 해야죠 그냥 뭐 지금도 안타깝죠 통일대이지 선생님 통일되면 제일 먼저 뭐하고 싶으세요? 제일 먼저 뭐고 난 고향이고 고향 어디신데요? 평안북도 신우주 아 신우주 네 고향 방문하고 싶으세요? 네 고향 방문하고 싶으세요 그냥 방문 보다도 통일되고 2,000원 아이고 아이고 하여간 우리 한국이 잘 돼야죠 저거 그렇나 봐요 저거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고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네 그래요 저거 rap 나도 아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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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к나 benchmarks 오‌ál 피부처럼 efecto 志자가 When I say CHRU you say PEACE CHRU? P-ICE TRU??? P-ICE TRU?? P-ICE TRU?? P-IECE TRU??? P-IECE PEACE TRU?? P-IECE When I say END Korean War You say PEACE TRAVEY NOW END Korea War PEACE TRAVEY NOW END Korea War PEACE TRAVEY NOW 한국의 merging 한국의 공간을 정하고 자진랑 한국 남ою 한국에 택시 한국 Leipzig 너무 Pak become были Jamie 한글자막은 지면, 한글자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 dès 저희는 마음속에 맞게 아띠곡하는 이들, extent 저 여러분이 마음속에 환불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진청이 조그만들base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this record, 정신의lett지, 정신의해야 할 것입니다. asking 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UN대투부 앞에 섰습니다. 아까는 대한민국 UN대투부 앞에 섰었고요. We made the human chain from terminal mission to ROK to the UN. It is a symbolic chain that we need to connect those two together with the people's power on the streets. So let's keep in mind that the change, the real change, the meaning for change comes from the people's power. What power? People's power! What power? People's power! People's power! Thank you. At this time, we would like to invite. So now, the flag that we all signed, we are going to present it to the DPRK missio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she was mariaisir and this is the DPRK mission. 전달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조현정 목사님이 입판을 전하시고 단릉도는 국대표를 대학한 노천이 615 공동 부위원장에서 받아서 패끝이 적어서 나중에 전달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십시오. 유란, 우리에게 사진을 찍은 사진을 찍으셨나요? 결의문부터 먼저 읽자고 조현정 목사님 그래서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결의문부터 읽고서 뒷바를 전달하겠습니다. 결의문를 읽겠습니다. It's about the same message that we read in front of us, South Korea mission. 결의문부터 뉴욕지자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유엔 대표부 대사님에게 먼 미국 땅에서 통일 사업에 수고하시는 대사님과 직원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뉴욕 동포들도 바른 미국 땅에 붙이고 있지만 떠나온 조국을 하루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살고 있고 성조들이 꽃피운 자랑스러운 문화가 숨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945년 분단 전일에는 정옥강생이 8번이나 변했지만 경고한 분단은 아직도 우리 민족의 행복과 미래를 옥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을 끝장내고 반드시 통일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남과 북은 지난 10일 7.4 공동선언, 6.15 동정선언, 14선언, 4.17 방문점 선언 등 여러 번 합의했습니다. 남과 북은이란 합의한 선언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염대 힘으로 동일의 대사가 되는 날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분단을 끝장내고 동일된 조국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니 우리들의 두 어깨에 모여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충남 유엔 대표부를 통일기로 연결하겠습니다. 상징적인 통일을 만듭니다. 미국 각지에서는 물론 서울의 수단 민족 통일의 염본을 가슴에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통일 염본이 백북량 건더 백두산까지 우렁차게 메아리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대사님을 포함한 여러 직원 가족 모두의 건강을 빌며 결의문을 드립니다. 6.15 공당선은 실천위원회 뉴욕지원회 위원회 및 후원단체들 2022년 4월 23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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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German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뤘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뤘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뤘하고 있으며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이는 스스로의 지켜낸 후에 대해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 대해 말하는 이선의 집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에게 아삭아보거나, 런n이 있다. 더 위치한 많은 악 technique, 더 위치한 부서가 더 위치해, 더 위치한 것들은 말해 주님의 가을땐입니다. 을 말하는 것들에게 정리한 분위기를 생각합니다. 더 위험한 사회, dahaodo 비용, 더 위험한 사회, 더 위험한 인공이기도 했죠. 중국이 다른 방식 기회가 선포에 더 많은 불가능한 사회가 있었죠. 외국어 배달은 나의chi. 노조차 estou야 한다는 말입니다. 외국어 배달이 될 수 있는 precis지, 변경과 이해가 있었어요. and peace they can share that with the rest of society and the realities of war. And they can teach us to make peace with ourselves and each other so we never have to use violence to resolve conflicts again. And to that end, we say United States Trups Hallo Korea! United States Nuclear Armaments Hallo Korea! 국제출하자마자 호성 론의 역사장과 이전을 지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People to People we will have no more war! People to People we will unite Korea. We're Veterans for Peace. 우리의 인형으로 인해 받는다 한국의 대단지에 도와주시기 바라며 제일 큰 일은 날이에요 오늘 새 expanding 노논노노라 오늘 화요일 7일에 왔어요 아직도 4년 더 나는 프레임을 말하고 아메리카노들이 우리에게 응원해주세요. 우리 한국의 문화는 우리에게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메리카노들이 우리에게 응원해주세요. 우리에게 응원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많이 말하고 싶지만 제가 한 곡을 노래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을 한국의 마음을 놓고 Unresolved Feeling of Injustice 코리안 아리랑송 강렬 맑고 맑고 우린 내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다같이 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비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비가 났네 한국인 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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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을 받는다 아리랑은 피자의 정권의 정권을 받는다 봉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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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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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 유나이딧 내션 UN 본국 앞에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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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n read the song on the wall. Translating it, it means people have the power, people have the power, people have the power, people have the power. people have the power, people have the power, people have power, people have power.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뜻을 다 우리가 잘 가지고 갈 수 있게 제가 이제 마감하는 리추얼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욕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소리도 지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소리를 듣는 그런 영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리를 들으시면서 첫숨을 다치실까요? 제 이름은 조현숙이구요. Fairfax 버지니아에서 어제 올라와서 오늘 집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워맥컬스 DMZ에서 함께 일하고 있구요. 테리아피스다운 홈프리 네트워크 오르게나이서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도 남국 정산당, 그리고 북미 정산당 때 얼마나 희망이 풍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홈프리 네트워크 형제 체결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조금 많이 풍들었었죠. 그리고 지금 사실 북미 관계가 너무나 진전이 없기 때문에 바이든의 정말로 전략적인 인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에서 홈프리 네트워크 형제 체결이 되었거든요. 오늘 행사에 너무 많이 오셔서 홈프리 네트워크 형제 체결이 되었는데요. 오늘 행사 정말 많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늦어지는 게서 조직을 지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감차 두고, 그리고 희망이 부인하고 이렇게 많이 조직화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도 이 여권을 가지고 지금 전쟁도를 하며 남국 정산당, 그리고 북미 정산당에서 실제로 흔들 수 있지 않을까 홈프리 네트워크 형제 체결이 되었죠. 성함하고, 성함하고 어떤 의사? 어디에 사세요? 아, 이런 절지. 이거. 첫, 첫 스텝. 갈수만 있어도 죽기지. 아니, 제, 저, 체폐제라. 한국사람들 자존심이 있지. 왜 싸워서 양쪽이 갈라져가지고. 제국주의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건 우리 한국의 그 홍익파스트 조상한테 체크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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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언론이자 대한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양소를 침탈한 천인공도할 사건과 독도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